저와 함께 가는 길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힐링영어 버무 쌤이에요. 지금부터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할텐데요.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 예쁘게 목록을 작성을 해드렸잖아요. 한번 저랑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해당사항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시고 수강시청해주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뭐지 아시겠죠? 근데 제 강의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복습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웬만하면 제가 강의 속에서 적어도 3번의 복습을 해가지고 강의 속에 복습까지 끝내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강의만 열심히 따라와주시고 제가 강의 속에서 하라는 대로 반복하자, 호흡하자, 따라하자라고 하는 거 칼갈이 잘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스스로 따로 시간 내서 하는 복습도 필요 없을 정도로까지 제가 그렇게 좀 과하게 좀 열심히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첫 번째 교과서인데 뭐 웬만한 강좌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고등영어, 영어 1, 영어 2, 독해와 장문까지 뭐 메이저한 출판사는 당연히 있고 메이저하지 않은 출판사들도 대부분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해당 출판사에 들어있다?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정된 게 그 지학사거든요. 고등영어, 영어 1까지 지학사 있었는데 영어 2에 제가 지학사 촬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들어가기 전까지 해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한 절반 정도? 한 3, 4단원 정도까지는 제가 업로드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해당하는 출판사 있으면 무조건 들어라. 복습도 자동으로 된다. 두 번째는 학평인데 학평은 여러분들 3, 6, 9, 11월에 보시는 거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평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바로 보는 학평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작년도 학평, 다른 월수의 학평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메가에 감사하게 들어와서 2019년 9월부터 제가 학평강의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내신만을 위한 학평강의입니다. 내신만을 위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문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죠. 교과서에 비해서. 추상적인 것도 많고 내용도,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고 그 다음 해석도 어렵고 호흡도 길고 구분도 어렵고 그러잖아. 그리고 학평 지문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이 다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다 시험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거의 한 지문당 20분에서 많게는 30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자세한 분석강의거든요. 그래서 학평이 들어간다? 제가 2019 9월부터 지금까지 촬영을 해놨고 그 다음 이제 2023 11월 학평이 12월로 미뤄져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치렀잖아요. 그것도 제가 학평강에 올릴 거거든요. 분석강의.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잘 골라 잡으셔라. 그 다음 이제 2024년 3월, 2024년 6월, 9월, 11월 학평도 학평이 실시되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날 또는 다 다음 날부터 바로 오픈해가지고 다 내신 대비 강좌를 올릴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 내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EBS 부교재 들어가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 리딩파워 유형표 엄청 들어가대. 거기다 이제 올림포스, 도키의 기본, 원투 있거든요. 이거 제가 다 촬영해놨어요. 다 완강해놨으니까 그냥 골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 강좌는 다 최근 1년 사이에 다 촬영한 것들이라 상당히 새롭죠. 상당히 뉴합니다. 새로운 강의예요. 그래서 상당히 최신 강의니까 이거 그냥 믿고 저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모든 거를 제가 하라는 대로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또 분석 칼같이 하거든요. 해석도 저만 해석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만큼 해석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문법이 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문법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또 많이 한단 말이야. 주질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주시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일반 영어 실력 올리는 건데 이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봐봐요. 자, 일단 어법 구문 힐링 영어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했어 아니면 영어 시작하면 됐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인 어법이랑 기본적인 해석이나 구문 이런 걸 좀 잡고 싶다. 무조건 이거요. 2023, 힐링 영어 영어 시리즈 한 번에 915H라는 강좌거든요. 이게 915라 그래가지고 9 이게 1이잖아, 1 영어로 1 그 다음에 이 OH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좀 해처럼 생겼죠? 우리 또 이 메가 직원분들께서 또 작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 한 번에 구원해 이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어법이랑 해석하는 법 그 다음에 구문적인 거 있죠? 기초적인 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45분 곱하기 21강으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 무슨 시제 시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수동 과거 완료 수동 미래 완료 진행 등등등 복합한 시제까지도 다 다뤄드립니다. 거기다가 뭐 가정법 관계대명사 분사 도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꼭 좀 개념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고 수업 때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을 막 설명할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고 뭔가 그래도 확실하게 안다고 하질 못하는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 문법이 그렇잖아. 들은 것도 맞고 수업도 많이 했는데 막상 내가 적용해 보려면 어렵고 남들한테 설명해 보려면 어렵고 그렇잖아. 그 해결 제가 해드리겠다고요. 요거 하나만 들으시면 끝나요. 기본적인 어법이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힐링 밑에 보면 7개년 학평기출어법 문제풀이가 있고 수능기출혁무 4016이잖아요. 자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요. 요게 됐다. 근데 내가 어법을 더 공부하고 싶다. 1번 2번. 얘는 이제 고1, 2, 3, 7개년 학평기출 문법 어법 문제만 제가 다 모아가지고 문풀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 기출된 어법 문제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얘가 끝났다. 내가 문법 공부 더 하고 싶다. 얘 듣고 얘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이제 어휘 독해.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요거 들어가지고 내가 어법도 나름대로 대충 잡았고 해석 구문도 어느정도 좀 기초가 잡혔어. 그럼 어때? 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요걸로 키우시면 돼요. 어휘 독해력 충전 한방에 가는 거. 자 두 개를 저는 두 가지 다 강추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가지 다 강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힐링 표현 강좌 같은 경우는 독해력 세배로 만들어진 필수 다이어 및 수거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운 것도 많긴 한데 보통 여러분 단어장 어떻게 외우십니까? 단어 뜻 하나 외우잖아요. 외우기 쉬운 하나 외우잖아. 맞잖아. 거기다가 내가 단어를 봤는데 어 이 단어 내가 아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뜻도 있는데 나는 첫 번째 뜻만 보고 어 나 이 뜻 아니까? 나 그냥 넘어갈래.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 중에서 그렇게 조금 넘어가셔도 되는 단어가 있고 어? 이 단어는 반드시 두 번째 뜻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뜻까지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 있죠? 그걸 제가 해드립니다. 간별사.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다양하게 다이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두 개 뜻 세 개 뜻 네 개 뜻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외워야 된 이유가 뭐냐? 수능에 이렇게 기출이 됐거든. 기출 문장 다 보여드리면서 그 속에서 해석이랑 분석 다 해드리면서 하는 강의가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초보유율 압축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들 중에서도 다이어처럼 쓰여가지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면서 이게 실제로 수능에 나오나 학평에 나오나 이것까지도 제가 기출 문장으로 다 수록을 했고 그 기출 문장도 학습을 하면서 독해력까지 키워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0분씩만 24일 완성 24번 투자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듣는 거야. 이건 무조건 들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힐링 복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능률복화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또 이번에 또 독해까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능률복화 어원 표현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표지어 있죠. 그 표지어에 대해서 적어도 80% 이상 단어들에 대해서 수능 기출 문장으로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단어함기 시켜드리고 단어함기뿐만 아니라 요게 수능으로 요런 식으로 기출이 됐으니까 요 문장도 한번 학습을 해볼까? 그럼 그 문장을 학습하면 어떻게 돼? 해석력이 키워지고 그 문장을 해석할 때 내가 외운 단어는 이거였지만 또 주변에 다른 단어들이 많잖아. 근데 그 주변에 다른 단어 중에서 꼭 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온 상태에서 어법을 더하고 싶다? 딩딩 요게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일단 발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걸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얘 무조건 필수 제가 생각하는 필수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어법을 더하고 싶어요. 딩딩 요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자의술 정유화 모의고사인데 독해를 했어. 나름대로 키워졌단 말이야 독해력이 그럼 어때? 문제가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맞죠? 문제풀이 스킬 다루는 강좌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3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2023년이긴 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2024년이 되죠?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자의스토리 교재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2023 버전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 충분히 그래서 그거 구매하셔가지고 내가 고1이다? 이거 내가 고2이다? 이거 아니면 내가 고이지만 기초가 부족하다? 이거 내가 고1이지만 기초가 충분하다? 나 더 어려운 거 하고 싶다? 이거 하셔가지고 자의스토리 전국연합 모의고사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12회차거든요. 그럼 각 회차마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뭐 빈칸 문장삽입 순서별 외학문 아니면 무슨 뭐 어법 어비 등등등 때로는 뭐 제목 또는 함축음위추론 이런 문제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각 회차별로 오답률이 가장 높은 7지문을 제가 엄선을 해가지고 그거 정확하게 풀어드리면서 문제 프리스케일 가르쳐드리고 그 지문에 나와있는 문장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장 독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제가 또 엄선을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단어 정리도 해드립니다. 그럼 문제 프리스케일 배우죠. 거기다가 고난도 문장 배우죠. 거기다 꼭 알아야 될 어휘 배우죠. 한 번에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의스토리 강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제 머릿속으로 더 추가적인 강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가 지금 아직 확실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와있는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여기까지고요. 더 추가적으로 어떤 독해 관련한 거라든지 문법 관련한 거라든지 그런 강좌를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또 있는 대로 또 공지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는 길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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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